반갑습니다 여러분. 코인을 오지게 설명해드리는 오지트입니다. 여러분 민코인 중에 무려 160만배 폭등을 보여준 시바이누코인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오늘 영상에서는 엄청난 폭등을 보여준 시바이누코인 관련 최근 이야기 나눠보고 영상 끝에 제2의 시바이누가 될 수 있는 폭등 민코인 준비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좋은 정보 많이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가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 영상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최근 시바이누가 새로운 ATH 신고점이죠. 새로운 신고점을 출시할 준비가 된 것으로 보여진다고 하는데요. 시바이누는 최근 급성장하는 암호화폐 시장을 따라잡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으며 지난 며칠 동안 전반적인 시장 부활과 달리 인기 민코인인 시바이누의 실적은 조조했던 건 사실이며 가격은 매주 8% 하락했고 시가총액은 150억 달러 아래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계 참가자들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다음 달이 도시코인 킬러 시바이누에게 상당히 성공적인 것이라고 믿으며 인상적인 증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트위터 사용자 맥스는 가격 차트를 제시했는데 이에 따르면 민코인의 가치는 올해 9월까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수 있다면서 투자자들에게 현재 수준이 시바이누를 상승 전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전했으며 지난 몇 달 동안 경험한 토큰의 상승세로 인해 그들의 투자는 165% 증가했습니다. 또한 자산의 최근 가격 하락은 대규모 투자자들의 활동 증가에도 불구하고 발생했는데요. 크립토 포테이토가 보고한 바와 같이 고래 한 마리는 6월 5일에 7,150억 개가 넘는 시바이누를 축축했고 다른 두 마리는 무려 1초 3,500억 개의 토큰을 구매했다고 하는데요. 고래 활동은 종종 긍정적인 투자 심리를 조성할 수 있는 움직임으로 간주되며 이러한 개발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시바이누를 구매하게 되어 가격 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고래가 보유 자산을 매각하기로 결정하면 급격한 하락을 초래할 수 있는데요. 결국 경제학의 기본 원칙에 따르면 가격은 풍부할 때가 아니라 부족하고 수요가 증가할 때 상승하는 경향이 있으며 마찬가지로 시장 하락은 패닉 매도와 기회주의적 매수를 모두 촉발할 수 있으며 일부 트레이더는 추가 손실을 피하기 위해 포지션을 종료하는 반면 다른 트레이더는 하락을 매수 기회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알 수 있는 게 여러분들 시바이더 같은 밈코인들은 이슈를 통해 큰 상승을 보여주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요즘 가장 큰 이슈가 뭐죠? 바로 인공지능 AI인데요. 지금은 실생활에 자주 사용되는 AI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근처에서 볼 수 있는 AI들로는 핸드폰에서는 인공지능 비서인 삼성의 빅스비, 애플의 시리, 또 얼굴을 인식해 사진을 그림으로 바꿔주는 AI, 자동차로는 자율주행 AI 등 굉장히 많은 곳에서 AI를 접할 수 있겠는데요. 이처럼 지금 AI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면서 성장하고 있고 모든 산업과 일상생활의 거의 전체적인 측면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인공지능은 우리 삶의 새로운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더 발전할 텐데 여러분 전세계 AI 칩 시장의 80%를 장악한 AI의 대장주인 엔비디아 다들 알고 계시죠? 이 엔비디아가 시장 전망성의 호실적 지속이라며 AI 열풍이라면서 인공지능 칩 선두주자 엔비디아가 다시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분기 실적을 내놓으면서 지속적인 AI 열풍에 대한 전망을 제시했고 미 경제매체 CNBC 방송은 엔비디아의 분기 매출이 1년 전보다 262% 증가했다며 이는 AI 열풍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AI 서울 정상회의의 자율주행 자동차로 유명한 테셀라 CEO 일론 머스크와 구글 전 CEO 에릭 슈미트가 참석하고 한국 AI 기업 중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회장과 이해진 네이버 창립자가 참석자 명단에 포함되면서 AI의 관심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며 일론 머스크의 인공지능 스타트업 XAI가 60억 달러 하나로 약 8조 2천억 원을 추가로 조달하면서 기업 가치를 240억 달러 약 32조 7천억 원으로 평가받으면서 지금 시장은 AI 시장으로 열풍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내용과 160만배 폭등이 있던 시바이노 코인과 무슨 관련이 있냐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여러분 제가 영상 앞에 제2의 시바이노가 될 수 있는 폭등하는 종목 영상 그때 준비했다고 했잖아요. 바로 그 종목이 지금 설명한 AI와 관련이 있는 종목이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AI 시바이노가 존재한다는 사실 아시나요? 인공지능 챗봇인 최치피트를 통해 도지를 어머니로 시바이노를 아버지로 하여 밈코인을 생성해달라고 요청해서 나온 AI 밈코인 키보 시바인데요. 이 코인은 무려 1000%나 폭등을 한 AI 밈코인이며 앞으로도 폭등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인데요. 이 밈코인이 폭등한 이유는 앞서 설명했던 엔비디아와 같은 AI 관련 시장들의 전망이 상해하거나 AI 관련 호재들로 인해 폭등을 하는 것인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밈코인은 이슈를 통해 큰 상승을 보여주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 전 영상에서도 제가 AI 관련 AI 밈코인 시대가 무조건 올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여러분들도 폭등하기 전에 미리 넣으셨더라면 지금 이미 충분한 수익 보실 수 있으셨을 텐데요. 지금처럼 폭등이 크게 온 키보 시바 코인에 들어가는 것은 힘든 부분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는 방법이고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누구죠? 오지게 설명드리는 오지대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다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사실 지금 보여줬던 키보 시바 코인 같은 경우에도 구독자분께서 이번 연도 2월쯤에 문자를 주셔서 제가 추천해줬던 코인인데요. 지금 보이시는 상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88 남겨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확인하고 문자가 온 순서대로 제가 열심히 차트 보고 정보 찾아서 얻은 종목들 보내드리는데요. 문자를 보시면 코인 추천하면서 코인명과 밑에 부분이 잘려있지만 어디서 들어가야 할지 추천가와 목표 수익률 구매 거래소와 구매 방법까지 코인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보기 쉽게 깔끔하게 보내드립니다. 이 키보 시바 정보를 받고 2월에 투자를 진행하셨더라면 코리니에서 지금 벌써 코인 졸업하셨을 건데요. 여러분들 제가 뭐라고 했죠?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키보 시바 뿐만 아니라 AI와 관련된 다른 민코인들도 폭등이 온 코인도 있으며 앞으로 더 폭등이 올 코인도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준비한 이 코인은 시바이누를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제가 시바이누 2라고 부르는데요. 바로 이 코인입니다. 지금 보이는 바로 이 코인인데 전부터 꾸준히 이렇게 상승세였다 라는 것만 해도 30% 조금 넘게 올라가는 거 이렇게 보이실 텐데요. 이제부터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되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코인은 아무리 못해도 30만 배 이상 폭등은 충분히 나올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을 보실 수 있는 그런 코인이니까 여러분들 복권을 산다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시고 가볍게 접근하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아쉽게도 시청하시는 모든 분께 공개하고 싶어도 이 종목을 영상에서는 따로 공개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유료방 업체에서 제 정보를 가지고 돈을 받고 팔고 있기 때문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시청하시는 분들이 맞는지 확인 후 여러분께 관련된 정보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코인명이 궁금하시다면 제 개인 번호 010-8022-7225 이쪽으로 88-88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고 영상 하단을 보시면 댓글란이 있는데 이곳에 본인 휴대폰 뒷번호 4자리와 함께 문자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참여가 완료되며 이 코인의 종목명과 관련된 정보들을 싹 다 알려드릴게요. 문자를 보낸다고 해서 유료리딩방이나 금전 요구 절대 없으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100% 무료로 정보 공유해드릴 테니까 문자 보내주세요. 여러분 비트코인이 1억을 돌파하고 더 반등해서 3억, 10억까지 올라간다 해도 저희의 인생에 있어서 크게 달라지는 점이 있을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몇십억, 몇백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비트코인이 3억을 찍고 4억을 찍어도 저희 같은 일반 서민은 여전히 바쁜 생활을 보내며 힘든 삶을 살아갈 것인데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비트코인 투자는 수익률로 봤을 때 많아야 2배, 3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밈코인에 대해 공부하고 파헤치는 이유이며 요즘 말로 하면 재능기부라고 하죠. 여러분께 정보를 공유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지금 대한민국 실업자는 1월 기준으로 107만 2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만 8천명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지금 대한민국 최저임금은 만원도 넘지 못하는 9,860원 환산액으로 치면 월급이 206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요즘 아이들은 한 달에 300만원도 못 버는 아버지를 인정 못하는 세상이며 300만원도 달갑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세상인데요. 뉴스를 보면 코인으로 졸업해서 부유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넘치고 넘쳤는데 왜 저희에겐 그런 기회가 없는 걸까요? 여러분들 그 고민 이 영상을 시청하려고 와주신 여러분들은 코인 졸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생각합니다. 코인의 관심을 가지고 더 알아보려고 공부하시려는 여러분들의 자세만으로도 저는 구독자 여러분들이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여러분들은 이미 반을 해내신 것이며 이제 끝을 보기 위해 저와 함께 한 발자국 더 나아가도록 합시다. 저도 다를 것 없이 여러분들과 같은 한 명의 트레이더로서 매일 코인 관련 정보들을 찾으며 공부하면서 생활하고 있는데요. 항상 여러분께 더 좋은 정보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 비트코인이 1억까지 상승하는 불장 때도 저 역시 수익을 챙기면서 전보다 더 나은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나도 재능기부라는 것을 한번 해보자 생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올라가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으며 지금 시청해주고 계시는 여러분께 이렇게 폭등 코인 추천드리고 있으니까요. 모두들 함께 코인 졸업하여 전보다 더 나은 삶 더 안전적인 삶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